안녕하세요. 크리스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동 좋아하시나요? 저는 평소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스쿼시를 시작했어요. 좀 뛰어다니면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는 것은 한국의 운동 붐, 운동을 많이 하는 요즘 한국인들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 붐, 특히 크로스피트, 클라이밍, 테니스, 헬스 등을 하는 사람들이 3, 4년 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바로 최근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다양한 운동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 붐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최근 한국에서는 운동과 자기관리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크로스피트, 클라이밍, 테니스, 헬스 같은 운동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런 운동들이 왜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운동들의 가장 큰 공통점을 이야기해보자면 바로 운동스타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운동 루틴이나 성과를 SNS에 공유하는 걸 정말 좋아하죠. 이게 바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드는 큰 동기 중 하나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SNS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먼저 크로스피트입니다. 크로스피트는 전신운동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한 번의 운동으로도 몸 전체를 아주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커뮤니티 형성과 강한 동기부여가 더해지죠. 운동 스케줄을 직접 짤 필요 없이 전문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접근성도 정말 좋아요. 다음은 클라이밍 클라이밍은 레저와 운동이 결합된 활동으로 완등하면 느끼는 뿌듯함이 정말 대단하다고 해요. 최근에는 실내 클라이밍장이 많아져서 데이트나 친구들과 함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점들 덕분에 클라이밍은 젊은 층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많죠. 그 다음은 테니스 테니스는 실내 테니스장이 많아지면서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됐고 테니스 복도 예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장비가 많이 필요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테니스를 치면서 멋진 사진도 많이 남길 수 있으니까 운동 스타그램을 하는데도 안성맞춤이죠. 마지막으로 헬스 헬스는 바디 프로필이나 헬스타그램의 인기와 미디어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어요. 개인 목표를 달성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몸매를 관리할 수 있는 데다 자신의 시간에 유연하게 맞출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운동들이지만 모두 자신의 운동 성과를 소셜미디어, SNS에 공유할 수 있다는 공통점 덕분에 더욱 인기를 얻고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 얻은 성과를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독려하며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는 그런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요즘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이런 운동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부터 그 이유들을 함께 심층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요즘 세대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했어요. 과거에 비해 현대인들은 자신의 건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해요.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이 늘어났죠. 건강한 몸이 바로 건강한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예요. 두 번째는 SNS 운동 인플루언서의 등장이에요. 요즘에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운동을 주제로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이들은 자신만의 운동 루틴이나 건강한 생활 방식을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이런 인플루언서들 덕분에 운동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도 많고 운동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어요. 세 번째로 일과 생활의 균형, 자기관리, 자신을 보살피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인식에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단순히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과 자신을 돌보는 것에도 큰 가치를 두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며 삶의 질을 높이려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만들었죠. 이처럼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 SNS를 통한 운동 문화의 확산 그리고 자기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운동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운동을 통해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건강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서로를 응원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한 운동들이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각자가 운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건강한 삶을 즐겨보시는 건 어떤가요?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저도 아까 스코시랑 헬스를 하고 있고 수영도 곧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다른 운동은 제가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축구를 많이 했었어요. 운동장에 나가서 하루에 정말 적으면 30분 많으면 1시간 정도까지 이렇게 운동, 축구를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는 사실 규칙도 잘 모르고 규칙은 알지만 규칙을 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대로 된 훈련이나 스트레칭도 하지 않고 흙바닥 위에서 축구를 했으니까 사실 다치기도 많이 다치고 건강에 막 엄청 좋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느끼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살면서 또 해본 운동 중에 제가 주지수라는 운동을 한 두 달 정도 짧게 해본 적이 있는데 주지수 너무 재밌지만 아 정말 너무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제가 그때 등록했던 체육관에서 좀 멀리 이사를 하게 되면서 제가 좀 포기를 하게 됐고 말씀드렸던 헬스는 지금 한 4년? 3년 반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하루에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반 헬스장에 꼭 가서 운동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수영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조금 했고 그 다음에 대학교 때도 아침만에 가서 한 2년, 3년 정도 수영 배웠었어요. 스쿠버 다이빙도 제가 할 줄 알아서 물에서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수영도 좋아하고 스쿠버 다이빙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영 실력이 아주 좋진 않지만 지금 그래도 뭐 물에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정도는 듭니다. 그리고 스쿼시는 15년 전쯤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는데 요즘 살 빼고 싶어서 다시 좀 시작했어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게임이라서 집중력도 정말 많이 필요하고 전신운동이 되어서 체력도 요즘 많이 올라왔어요. 헬스는 요즘 계속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헬스랑 스쿼시를 같이 하면서 체력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이렇게 운동을 제가 다시 시작하게 된 그리고 지금 또 하고 있는 그런 계기는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건강 걱정을 아주 많이 해요. 뭐 지금 실제로 아픈 곳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 뭔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정신과 그리고 몸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나이가 들면서 확실히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풀어야 하니까 운동이 삶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운동 중에서는 저는 클라이밍은 꼭 해보고 싶어요. 클라이밍은 등 근육이 아주 좋아야 되고 팔임도 당연히 좋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은 좀 살이 덜 빠져서 도전해보지 못하고 있지만 살이 좀 빠지고 몸이 좀 가벼운 상태가 되면 클라이밍은 정말 한번 해보고 싶고 제가 스쿼시를 했기 때문에 스쿼시를 한 사람들이 테니스를 배울 때 조금 더 실력이 빨리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테니스가 요즘 실내 테니스장이 많이 생기면서 밖에 나가서 하지 않아도 되니까 좀 부담이 적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클라이밍이 좀 더 해보고 싶네요. 헬스는 제가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크로스픽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요. 솔직히 제가 사람들이랑 이렇게 같이 운동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저게 뭔가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면 재미도 있고 동기부여도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사람이 많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라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소리 지르면서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렇게 최근 한국에서 인기 있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왜 이런 운동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그리고 제 개인적인 운동 경험까지 여러분께 공유했어요.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운동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저와 공유해주세요.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또 다음 화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또 크리스의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화에서 유익한 정보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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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